저 이번에 끝낼 수 있었는데요 진짜세요 아니 거기다 또 붙이신다면서 그럼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짜 끝이 아니었는데 이건 막 태평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 안 붙이면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 약간 그런건데? 설치 있는 설치? 그쵸 머리카락 안 붙이면 끝난다니 예예 머리카락 붙이지 말아가지고 예예 그렇죠 그렇죠 너무 사상고생이니까 근데 크루만 하시면 돼요? 다른 데는 안 할게요? 네 아 안에는 맡겨놨으니까 이제 제가 할 필요는 없죠 아 검색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? 네? 어 이거 검색도 다 해주세요? 네 아 그럼 진짜 안 해주면 돼요? 네 안없죠? 개조만 해주면 될 수 있잖아 아 그럼 필요한데 검색비도 냈어요 오 네 다 하시는 분이라도 다 해주셨죠? 네 개화하고 하시는 분이요 응 응 남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분은 해주라고요 응 고맙죠 해주라인공 그쵸 아 색깔만 세웠어요 개혁은 진짜 실력이 빨라진 못하고 응 응 감사합니다.